어.. 뜨거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요르르의 폭행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카메라 찍고 카메라 찍고 잠깐만요 카메라 꺼, 카메라 꺼 죄송합니다, 안주세입니다 어.. 시작으로 더 무시무시한 마몽어스 마몽어스 마몽어스야 오늘은 마몽어스 마몽어스 자, 그러면은 바로 버튼을 누르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다 비켜 푸슉 아 렛츠고 자 다들 준비됐죠? 마이크 꺼주세요 오케이 어허허허 이제 여러분들 대박이 터들었습니다 저판부터 임보스터가 걸렸다구요 자 그럼 누구부터 죽여야 되나? 야나님? 누구야님? 오오오 세 명에서 나 따라오냐? 좋아 그러면 요쪽으로 요로콜롬 가서 CCTV를 근데 왜 나만 따라다녀 어우 나 따라다녀아 아 아 때리 왜 때리 저렇게 못생겼네 저리 가 아 모두가 날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쪽으로 한번 가볼까나? 와 루야님 나만 따라다니는거 보소? 오오오 따라오지 말아라 숨어 짜 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오오오 나 죽일뻔했네 왜요? 왜요? 말해보세요 루야님이 네 그거 썼음 칼 칼 칼을 들었다 칼 들고 썼는데 내가 안죽었어 지금 오오오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똑바로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때부터 로비님이 뭔가 수상했어 그래가지고 로비님을 졸졸 또 쫓아다니기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로비님이 나를 계속 때리는거야 내가 쳐다보니까 쥐가 먼저 때려놓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계속 따라다녔어 근데 내가 갑자기 구석에 이렇게 딱 숨으시는거야 이렇게 딱 숨으시는거야 그래서 내가 뭐지? 이 사람하고 딱 다가가는데 갑자기 나를 쳐다보다가 칼을 1초 딱 했는데 내가 안죽은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먼저 통화 버튼을 눌렀어 뭔 소리야 그게 아니 말을 지어놔서 정도껏 지어놔야 아니 그건 아니지 계속 따라다녔잖아 처음부터 계속 그러면서 내가 숨으니까 갑자기 쫓아가지고 칼 들고 갑자기 쏙 쓰더니 봐봐요 나는 이렇게 차분하게 말하는데 이 사람 이렇게 지금 뭐 허둥지둥 이렇게 말하는거고 허둥지둥이 아니라 당황스러우니까 허둥지둥 말하지 그러니까 왜 당황을 했어 임포스터니까 당황스러우고 날 죽일라고 하니까 내가 당황을 한거지 오케이 그럼 나 달고 나 아니면 바로 로비님 달아주기 그래요? 잠깐만 이 소집은 누가 모집한거에요? 내가 했어요 자기가 칼 들고 내가 안죽여지니까 내가 통 이거를 쓸거 같아가지고 저 사람이 먼저 쓴거야 선수친구야 아니에요 진짜 제가 말하는게 말이죠 그냥 달고 아니면 로비님 바로 달면 되겠네 왜요? 달아 달자 루야님 달자 달자 맞어? 맞는 패턴이야? 달어! 확실해? 날 믿어 달어 알던가 나 아니면 바로 로비님이요 알겠소 나 아니면 로비님이요 약간 이거 아닌거 같기도 하고 달어 아니 근데 이 둘 다 아니면 어떻게 해? 내가 칼을 받는디 뭔소리여 나는 내가 칼을 받는데 그래 아이템 쓰는걸 내가 봤는데 뭔소리야 둘 다 아닐수가 없어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이거 스킵해도 돼 왜? 아직 살인이 일어난거 아니여 내가 죽어 나 이제 소집 버튼 없어서 내가 죽어 아 뭐 따라다니세요 누구를 아무나 로비님이 죽는게 무슨 상관이죠? 아니 같은 팀인데 지금 너무하네 아니 그래도 죽는다 치더라도 죽으면은 뭐 이제 숭고한 희생으로 어쩔수 없지 맞어 아 알았어 스킵합시다 그럼 스킵합시다 스킵합시다 아들 로비님 조심하세요 한턴 버텼다 한턴 버텼다 한턴 버텼다 한턴 버텼다 한턴 버텼다 CCTV실에서 그거 한참 하자 아 왜 때리는데 나 CCTV 볼거야 CCTV 아 근데 이제 내가 한 명만 잘못 죽여도 소문이 쫙 난단 말이야 한 명한테도 안 걸리고 지금 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모두가 날 보고 있구먼 다같이 다녀 다같이 어? 다같이 다녀 나 아주 떳떳해 근데 다같이 근데 미션을 왜 안하냐 미션을 하라고 미션을 퐁퐁퐁퐁퐁퐁퐁퐁퐁 301 확정시민이 누굴까요 여러분들 확정시민 확정시민 르빈의 생일 오오헿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아니 안죽여져 왜 어엵헤헤헿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왜 안죽여지냐고! 목통인데? 아니 왜 목통이지? 이게 안죽여지네 이게! 아! 하필이면 꿀타임이 딱 도냐 거기서 뭐? 내가 말했지! 내가 말했지! 자 들어가! 갑니다! 아! 원통하도다! 아! 그거 뭐 될까? 아니 근데 가보! 우리였다고! 아니야! 안 돼! 시민 승리! 바로 누른다! 시작! 마스크 쓰십시오! 산소 마스크! 오오오오 아 요번에는 일반시민입니다 그것도 확정시민도 아니고 그냥 일반시민이에요 그러면은 시민들의 승리를 위하여 미션을 깨버리면 되는거죠? 어? 어이 나도 볼래 위에서 똥물이 떨어져야 되는데 똥물이 안 떨어져 조루루 우리 붙어있자 이거 안 떨어지냐 이거 이거야 조루루 위에서 이제 똥물 오물버리기라고 이게 바로 자 요러커름 좀만 기다립시다 뭐야 전력차단 발생? 조금 불안한디 그나저나 요게 이제 됐네 좀 있으면 요거 경험치가 올라갈거고 어디로 가야되나 이쪽 근데 아까 처음에 블라인드가 걸렸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가 죽었을 가능성이 엄청 커요 오 뭐야 빌루땡이잖아 오 이거 하나 어디갔어 누가 부숬는데 원자료가 다 됐고 뭐 이 셋 중에 한명이 지금 임포스터라는건데 이쪽으로 갑시다 김루땡 자꾸 쫓아온게 맘에 안들어 아무도 없나? 우리가 지금 안한 미션이 뭐가 있어 우리가 지금 안한 미션이 뭐가 있어 야 뭐야 제가 봤어요 로빈님 제나님을 죽이는걸 제가 봤어요 어? 제나님을 죽이는걸 봤어요 창고에서 창고 창고 또 경크야 또? 또? 또 경크야 또? 저 아니에요 네 봤습니다 로빈님이 창고에서 제나님을 팍 죽이는데 내가 그 뒤에서 딱 하고서는 목격했지 뭐야 나 안 죽였어 또 죽였어 또? 아니 안 죽였다고 이게 무슨일입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임포스터가 두 번이 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다니시면 어떡해요 야 이게 무슨일이에요 나 아니에요 아니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동선이 어떻게 되시죠? 저 동선 요루를 지나쳐서 신자나님을 따라가는데 김유리아님을 따라가다가 아휴 뭐라는거야 그 김유리아님이 뒤에 쫓아온 아 이상하다 이상하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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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제가 말을 해볼게요 네 자 제가 이제 우리 원자로실에서 다같이 만났습니다 맞죠? 네 원자로실에서 다같이 만나서 이제 이동을 하는 중간에 신자나님이 앞서가고 제가 중간에 가고 그 뒤에 김유리아님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가는중에 김유리아님을 한 대 차서 못 가게 하는데 김유리아님이 오 이놈 시키봐라 하면서 내가 머리를 한 대 다 찼어 그래서 난 머리를 막고 나서 이제 너무 어찌러운 나머지 전력실로 간거죠 전력실로 갔는데 김유리아님은 전력실을 지나쳐서 신자나님을 따라갔고 난 이제 전력실을 나가서 이제 창고 쪽으로 갔는데 창고 쪽에서 갑자기 파악 하면서 피가 튀더니 파악 하면서 막 이제 김유리아님이 이걸 딱 꺼내드는거야 그래가지고 파악 하면서 이걸 누르는거야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됐군요 그렇지 피가 그러면 결국 눈앞에서 튀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네 본인이 살인을 했다는 거네요 아니 내가 한게 아니라 그러면 누구죠 뭔가 살인 장면을 목격했다는 겁니까 어구 이 사람이 죽이는걸 봤다니깐요 제나님이 혼자서 자기를 찔렀다 아니 제나님이 혼자서 자기를 어떻게 찌르냐 니가 죽였잖아 뭔 살이야 본인이 죽였으면서 자기야 뭐 먹어 또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은 이거 지도님은 범인이야 얘는 얘는 버려 얘 버려 얘 버리고 시작해 사랑adas 쟤는 쟤는 추리하는데 도움이 안 돼 버리고 시작해 하지만 기득권자는걸요 투표의 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지 자기야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필요없어 투표한다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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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합시다 투표! 알겠습니다. 자! 로비님부터! 저는 당연히 루야님이 줘! 루야님은 뭐 로비님일거고 네. 요루루님은요? 저는 죽어도 로비님이요. 아! 두 명이 된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요루루님이 저를 뽑았으니까 저는 저를 뽑을게요. 네? 어? 그래도 님 두표라서 당첨이에요? 뭐 굳이 내가 뽑을 필요가 있나요? 당겨! 아니! 나를! 나를! 나를 왜 당겨! 내가 봤다니까 저 사람이 죽이는 거를! 당겨! 당겨! 들어가 보세요! 자! 아니면 루야님 달게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합시다. 아니! 내가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한 명 죽이면 바로 끝나는 건데 뭘 대를! 대소면 가를 때냐고 지금! 야! 야! 발가! 아니! 이 사람들이! 아! 세상! 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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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요루루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봤어요! 나 칼이 없어! 나 지금 칼 없어! 나 지금 칼 없어! 나 지금 휠 돌리고 있는데 칼 없어! 이거 요루루님이네! 어? 나 진짜 소름이야! 어떻게 이런 연기를 할 수가 있죠? 아니지! 요루루님이라니까! 왜? 나.. 나.. 난가봐요! 요로루님! 요로루님! 아닙니다! 우린 투표를 해야 해요! 알았어요! 나야! 그럼 준호님한테 투표하겠습니다! 야! 야! 미친! 루야님! 이거 봐! 폭력적인 거 봐! 폭력적인 거 봐! 준호님인데! 제가 방금 루야님이 딱! 칼을 들고 요루루님한테 달려간 모습을 목격하자마자! 긴급 소지를 눌렀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잘못 본 거 아닐까요? 나야! 난 켜가 안 나왔네! 요로루님! 왜? 뭐하는 거야?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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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을 죽였는데 이렇게 근데 진짜 요루루는 누구 편이냐? 지하 차단! 산속 차단! 성격 차단! 으아악! 으아악! 어! 그냥 제가.. 제 말로 들어갈게요! 이게 뭔데? 하하하하 이게 뭐야! 요루루이 개트로이! 하하하하 이게 뭐한지 지하! 난 확시야! 요루루이 망나니야! 형은 친구한테 망나니라니! 망나니! 우리 팀 뭐해! 하하하하 아! 내가 봤는데! 왜 나를 죽이냐고! 나 몰라! 진짜 연비 잘한다! 너무 잘해! 뭘 잘해! 우리 팀 뭐해! 우리 팀 뭐해! 내가 안 하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자! 마지막은 어! 우리 그 의원님의 인풍스 정신입니다! 애니 부탁드려요! 흑절해! 흑절해! 혼자 살아서 좋겠다 그래 아주 그냥! 빠져! 아주 쾌적하게 우주선을 혼자 쓴다! 이것도 보실래요? 하하하하 잠깐만요! 지영위해 네! 한밤에 이 천재다 왕살이 날씨 left 더 Equity